요즘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마지막인 주말인데요.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개봉 영화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극장과 개봉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변하는 것이 두려워 사랑의 한켠을 움켜쥐고 있으려는 남녀의 허무한 욕망을 다룬 영화 시간. 지우와 세인은 오랜 연인 사이지만 지우의 변심을 느낀 세인은 겉모습을 모두 바꾼 채 다시 지우 앞에 나타나고 그의 마음에 여전히 본래 모습이었던 자신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 됩니다. 시간은 하정우 등 출연 배우들의 호연과 더불어 최근 수많은 언론이 집중 보도했던 작품인 만큼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월의 남자 신하균이 초대방 영화 괴물에 이어 주말 예매율 2위에 오른 영화 예의 없는 것들로 2006년 8월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모기 박멸에만 킬라가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 박멸에도 킬라가 나선다. 혀가 짧아 슬픈 남자 킬라는 혼나게 살고 싶지만 맘처럼 되질 않습니다. 어느 날 1억 원만 있으면 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칼질에 기막힌 수질이 있던 킬라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사람 잡는 킬라가 됩니다. 코믹 노아르 예의 없는 것들과 한날 개봉한 코미디 영화 원탁의 천사 원탁의 천사는 충무로 흥행 중견 배우로 떠오른 임하룡과 가수에서 영화 배우로 데뷔한 이민우 하하 김상중의 연기 호흡이 척척 드라마자 관객들을 포복절도의 산매경으로 빠지게 만들텐데요. 이 영화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한 사랑도 보여줄 예정이어서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탤런트 시네라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온가족 관람 영화 아이스 케이키가 주말 예매율 3위로 개봉과 동시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려 밀수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미혼모로 연기 변신한 시네라와 아역스타 박지빈의 감독 연기가 압권인 아이스 케이키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